과학입니다. 아무래도 과학같은 경우 제가 조금 자신있어하는 저의 전문 분야가 되겠죠 여러분. 음 과학같은 경우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거 보시기에 앞서서 물화생지 4가지 분야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음 그 전에 2016년까지만 살펴보신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1, 2단원이 지구과학 파트가 됩니다. 그 앞에 이제 지구과학 파트에 초집중을 해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17년 1회의 기출이 나왔죠. 그것을 분석을 해서 단원별로 분석을 한 결과 너무너무 신기하게 또 굉장히 고른 분포가 나왔습니다. 물화생지를 떠나서 1단원 2단원 해가지고 6단원까지 문제수가 굉장히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요. 2016년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5년 5년 정도의 그 기출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치중되는 단원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단원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2017년에는 굉장히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 분야에서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출제한 그런 흔적이 보였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물론 기출 자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공부를 하신다면 합격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득점이 목표시라면 전반적으로 1에서 100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중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다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하나 난이도는 중요합니다. 지금 처음 과학을 책을 펴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낱말, 용어. 모르는 낱말 있으면 뒷장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용어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대략적으로 수월하게나마.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다면 내시경이 의료장비고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의 내용이라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용어가 나오신다면 그 용어는 꼭 이해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물화생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네 분야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과학이었어요. 여태까지 이제 2016년까지만 살펴보신다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앞부분에 그 우주 그리고 태양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구과학 한번 봐주시면 우주 이런 부분이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빅뱅이라는 이론이라더라 그리고 이제 원자가 형성이 됐는데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니 그리고 은하는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우리 은하는 어떻니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니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케플러의 법칙 이러한 법칙들, 행성들, 대기들, 지구의 운동들 해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낯설죠. 그리고 사실 우주라는 것이 우리가 우린 지구에 있지만 우주라는 것을 우리가 살로 직접 느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라던가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구과학이 굉장히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의 단원이 굉장히 고르게 출제가 돼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리고 특히나 그전에는 출제가 잘 되지 않았었던 부분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DNA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DNA 같은 경우라던가 또는 센서 그리고 의료 장비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 해는 내시경이 나왔다면 뭐 다음에는 청진기 그 다음에 2017년 1회에는 MRI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료 장비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 그리고 사실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제 앞으로 사용해야 할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런 것들 그리고 환경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 뭐 문제를 2017년 기출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비누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하신다면 6개의 단원 다 꼼꼼히 골고루 공부하시기를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